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헌혈에 대한 깊이 현상이 팽배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와 전국 헌혈의 집은 많은 시민들이 헌혈에 함께 동참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상반기 1월부터 6월 사이에 헌혈자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헌혈의 집에 가면 마치 저희가 모임 자체를 사회적으로 그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헌혈의 집에 가면 위험해질 거야, 사람이 모인다는 생각 때문에 다회에 한 30회, 50회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도 저한테 와서 그러세요. 헌혈의 집에 가족분들이 못 가게 해서 헌혈을 세 달 만에 왔다, 네 달 만에 왔다 이러신 분들이 하지만 저희 헌혈의 집은 항상 소독과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방문하셔서 아픈 사람들한테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동참해주셔도 됩니다. 한편 복지TV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대한적십자사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긴급 헌혈 캠페인에 동참해 헌혈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있는데요. 하지만 기업도 장애인 근로자도 어려움에 처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서정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란테크 자동차 전장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권재민 장애인은 10년 동안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권재민 장애인은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 장려금 60만 원과 회사에서 부담하는 급여 80만 원을 포함해 매월 14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179만 5,300원에 비하면 30여만 원이 모자랍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지난 1991년부터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시설 설치 등에 따른 특별 비용을 보존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장애인 한 명당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30만 원에서 80만 원을 기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체에 지원하는 고용 장려금은 채용된 장애인 수만큼 충당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장기 사태로 이중 경영난으로 10여 명의 장애인을 채용한 기업체는 불가피 8명을 감원시키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해다 해다 너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옛날에 제가 10명까지도 데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내보내고 지금 2명만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명마저도 지금 코로나가 와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내보내야 될 입장인데 제가 최대한 내보내지 않고 일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데 정부에서 좀 현실적으로다가 맞게 지원금을 채점해 주시면 이분들도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있고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시 근로자가 1인 이상인 기업체에서 고용한 장애인 상시 근로자는 모두 20만 5,039명입니다. 장애 유형별 고용률을 보면 안면장애 59% 지체장애 44.3%, 간장애 44%, 시각장애 41.9% 순이며 정신장애는 11.6%로 전체적으로 가장 낮습니다. 이래 장애인 고용지원대는 사업주들이 다양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근로장애인들에게도 비장애인처럼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 받을 수 있는 개선도 절실합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 충남 서천에서 저소득층 노약자들이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온정의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김민재 기자입니다. 충남 서천에 있는 한 마을.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지만 리모컨을 통해 방안의 등을 쉽게 끄고 켤 수 있습니다. 이 미담의 주인공은 나상범 한국장애인문화 충남협회 서천지부장. 나 지부장은 두 달 전부터 자비를 들여 마을 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무선 조명 리모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여 몸을 가누기 쉽지 않아도 침대에 누워서도 리모컨만 있으면 손쉽게 불을 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마음마저 꽁꽁 얼어붙은 요즘.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따스한 온정의 손길이 우리 사회에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최근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죠. 트로트 가수 고 배후를 추모하고 그를 기리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서정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27년 배우가 병상에서 발표한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를 부르는 배우사랑연합회 회원들입니다. 매달 마지막 토요일인 오후 서울 종로삼가 노래방에 모여 추모하고 배우의 히트곡을 부르며 영원한 가객을 기억합니다. 이제 배우는 없지만 노래는 남아 팬들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밤이 늦도록 그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배우사랑연합회를 처음 창립한 김석환 회장은 20여 년 전 배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협회를 구성해 배우 히트곡을 부르며 그를 기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석환 회장은 배우를 기념하기 위해 지하철 삼각지역에 가수, 배우 만남의 조형물 조성사업위를 지원했습니다. 삼각지 밖에는 조형물이 용산구청에서 만들어져서 지금 그걸 우리가 추모하고 있었고 처음에. 그다음에 용산 지하철역 안에는 지하철역사분들하고 합의해서 노래가 나오도록 만들어서 같이 추모하도록 하고 있는 배우 노래비가 있고 그다음에 배우 산수회 가면 두메삼꼬르라는 노래비를 세워놓고 옛날에는 버스가 몇 시대씩 와서 같이 동참해서 탄신기념일에 서거기념일에 이렇게 같이 행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석환 회장은 고향인 정읍 내장산에 배우가 부른 잘리거라 내장산아 노래비도 세우고 배우 가요제를 개최하는 데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마포구청과 배우 가요제를 겸한 충효의 실버 노래자랑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1971년 11월 7일 29세로 요절한 가수 배우가 남긴 200여 곡 가운데 애창곡들이 요즘도 팬들의 목소리로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배우는 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불멸의 가수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독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 rene thank you so spect speaking 회장ですね Just a call for a uche 소축 Board anja foot 전남 순천대 박물관에서 세계의 약초를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이용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9월 29일까지 열리게 되는 이번 특별전에는 순천대 한약자원개발과 박종철 교수가 15년 동안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37개 나라에서 수집한 450여 점의 전시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먼저 3개의 약초와 희귀 약제 코너에서는 동의보감에 기록된 귀한 약제와 유향, 몰약과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특산 약초인 참당기, 외당기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의 약초인 몰인가 등을 실물과 사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초 활용 의약품과 식품 코너에서는 흰무늬 엉겅키로 개발한 한국, 크로아티아, 러시아의 간장질환 치료제, 인도의 심장약,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무릎통증 치료제 등은 유익한 한약 정보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한 15년 동안 외국의 한약 답사를 많이 나갔는데 그때마다 그 나라에 필요한 중요한 약초 도서나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꾸준히 수집을 해왔습니다. 한 15년 동안 꾸준히 모아가지고 이번에 제가 8월 달에 정년 퇴임 예정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순천시민과도 함께하고 또 우리 교직원이나 우리 학생들한께도 좋은 약초 정보를 활용하고 알려드린다는 의미에서 총 정리해서 이번에 순천대 박물관의 기획전으로 이렇게 전시회를 열게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약초 개인전 2회, 사진전 7회를 통해 꾸준히 세계 약용식물을 소개해온 순천대학교 박종철 교수는 앞으로 전통의학인, 자무, 의학 등 다양한 약초를 역사와 함께 소개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이형춘입니다. 복지TV 순천에서 그림과 노블의 합성어인 그래픽 노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만화와 소설의 중간 형식으로 일반 만화보다 철학적이고 진지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특징인데요. 자세한 소식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순천 글로벌 웹툰 캠퍼스에서는 지난 13일부터 그래픽 노블 작가 김금숙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순천 글로벌 웹툰 캠퍼스 개관 기념으로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시베리아의 딸 김알렉산드라라는 주제로 그려낸 만화와 책 등 다양한 그래픽 노블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픽 노블은 그림과 소설의 합성어로 만화와 소설의 중간 형식을 취하는 작품이며 일반 만화보다 철학적이고 진지한 주제를 다뤄 작가만의 개성적인 화풍을 드러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순천 글로벌 웹툰 센터는 만화 창제작 지원과 웹툰 작가 양성 전문 시설입니다. 우리 지역의 스토리, 만화 산업 생태계를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전의 주제는 어제의 이야기로 내일을 이야기하는 오늘의 작가로 정했습니다. 특히 김금숙 작가는 자랑스럽게도 우리 지역 공 출신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전은 여순 사건 등 우리 지역의 스토리를 김금숙 작가와 함께 글로벌 만화 웹툰 콘텐츠로 발굴하여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첫 걸음을 떼는 의미로 기획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첫 볼셰비키 혁명가이자 독립운동가 김알렉산드라의 일대기를 한지의 붓과 먹을 이용해 독창적인 만화기법으로 그려낸 그래픽 노블의 작품들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글로벌 웹툰 캠퍼스는 이번 특별전을 계기로 만화에 관심 있는 지역민들에게 웹툰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전남 동부지역에 새로운 만화문화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중심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모차르트 선율이 한여름밤에 울려 퍼졌는데요.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한여름밤의 축제를 김은균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모차르트 공연이 7월 17일 금요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200여 년 전 시대의 변화를 자신의 음악이 녹여낸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 베토벤이 모든 종류의 음악 형식을 자유롭게 다루고 있다고 찬사를 보낼 만큼 천재성을 띈 음악가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소곡으로부터 연주회는 시작됩니다. 오페라 마술피리는 오스트리아 민요풍 소곡에서부터 독일 가곡과 이탈리아풍 아리아를 비롯한 바울풍 코랄의 이루기까지 모차르트가 평생에 걸쳐 구사한 여러 음악 양식이 지적된 걸작입니다. 특별히 이번 공연의 협연자는 정명훈에 의해 하늘이 내린 재능이라고 충성받은 한수진이 나서게 됩니다. 한수진은 마이스트로 정명훈과 함께 2002년 혈변 무대에 올랐으며 2004년 정명훈이 지휘하는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더불어 시벨리우스 협주곡을 연주하며 한국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1985년 창단되어 120회 이상 연주하며 국내 교양학 역사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는 예술의 전당 상조오케스트라로 지정되어 교양학, 국립예술단체와의 연주, 예술의 전당 기획연주 등 현재까지 활발히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입니다.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오케스트라로서 초대 홍현택 음악감독과 제2대 김민 음악감독으로부터 제6대 정치용 예술감독에 이르기까지 교양학 레파토리의 외연 확장과 창작음악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교양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공연은 무관중 온라인 공연으로 7월 17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네이버 TV 코리안 심포니 채널과 V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은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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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마스크 제도가 지난 12일부로 종료된 가운데 이제부터는 약국과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7만 명에 달하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는 양상인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인 방역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